사실 기대했단 말야 준비돼 있었단 말야 오늘쯤엔 네가 나한테 고백할 것 같았단 말야 평소랑 다르게 분위기를 잡는데 왜 그래 긴장될게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해 길가방 넘어져라 새똥도 맞아라 택시에 지갑 놓고 내려라 야한 사진 보다가 좋아요 눌러서 밤새 입을 끼케라 뭐야 잘 돼 놔두고 보자 두 눈 뜨고 지켜볼 거다 망해라 나쁜 놈아 난 지구 후회해라 미쳐내라 지구 후회해라 고맙습니다